강구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장소를 넓은 데로 옮기려고 좀 옮겨서 뒤쪽에 조금 막아서 퍼스트 모바일 사무실을 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점심 먹다가 내가 주인하고 이 건물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 창고 절반만 우리한테 달라고 했어요 절반만 달라고 해서 오늘 꼭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지금 이거 절반만 하면 바로 이 뒤쪽에 절반만 우선 다 먹으려면 밑에 사람이 안 내줄 것 같아 그래서 살살 먹으려고 그래서 절반을 딱 어느 정도 하면 포스트 모바일 사무실을 평일 날은 아이들이 쓰고 주일 날은 우리가 쓰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 대안이하고 내가 대안 목사하고 그렇게 서로 상의를 했어요 월세도 지가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나 보고 대안 목사님이 맨날 목사님 내가 월세 주는데 왜 안 줍니까 맨날 날 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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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게 기도하셔서 절반만 딱 하면 우선 거기다가 사무실에서 평일 날은 버스터모바일 쓰고 주일 날은 우리가 여기서 아예 다 쓰려고 해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강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 한글 Francisco 접목적으로 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